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 읽겠습니다. 마태국 28절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를 시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